박수 주세요 와 여기 화면도 나와 여기 다 녹화해 유튜브 구독자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아 여기 유튜브도 나오나요? 인사해주세요 누가 계시나요 근데?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자친구가 잔나비의 노래를 좋아한다고 아 예 좋아해서 주저하는 연희들 위해 부르신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네 연기를 내시기만요 저희도 그래서 아 그러면 기왕이면 전주가 너무 짧은데 앞에 조금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세레나데를 하라고 앞에 제가 기타만 좀 넣어낼테니까 우와 우리 여자친구한테 조금 하고 싶거든요 잠깐 하고 시작할까요? 아 지은아 아 근데 이런 자리를 아 근데 이런 자리를 아 근데 지은아 나를 만나줘서 부족하지만 만나줘서 너무 고맙고 네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시간들을 같이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찍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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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생에 이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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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행 이슈아 바운수 이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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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빵 교환 이슈아 한 번도 몰래 붙여와요 축하한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도 안 들려 나의 사랑하는 마음 모든 원체는 벗어버릴 수는 없네 미련한 내 밤 그리워 아픈 게 서둘러 안겨 그 밤을 따스할 테니 그러다 밤이 찾아오면 모든 원의 비밀을 사랑해요 추억한 그 밤이 그 피를 꿈꾸어서 너무를 변쳐보아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 대로 우리 성도를 기루지 말아요 또 그날이 온 대로 두 걸음 치면서 서로의 나를 도와요 어 다리 엄마가 organizz 들어봅시다 delegate 마지막 좋은 집을 안으로 다시 돌아올 눈에 절이 난 한눈에 쇠 활짝 피었다 지나도 한 번 눈물이 너로 다시 돌아올 눈에 절이 너로 다시 돌아올 눈에 절이 내꺼야 박수 주세요 봐봐요 노래하시니까 여자친구가 더 사랑해주잖아요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 여러분